음, 다음 면접자는 누구죠? 누수노우 신용? 유아판가? 기대되네요. 들어오세요. 어, 연예인? 한소희씨? 나도 모르게 세는 돈 확실히 막아 누수는 노우. 철저한 관리로 신용은 업 시키는 누수노우 신용입니다. 누수노우 신용. 한소희씨? 아, 누수노우 신용입니다. 음, 누수노우 신용씨? NH 마이 데이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 고기라고요? 모든 면을 빠르게 익혀서 육즙을 확 가둬야 맛있잖아요. 한 방울도 세지 않고 있어. 그런 게 고객들의 돈이 세지 않게 다방면으로 관리하는 거죠. 오, 신선한데? 잠시 굶는 것 좀 도와주실 분? 저요! 고기 쟁하자고요. 어? 어머, 타지? 참 이상하죠? 내가 구우면 안 입고 태우고. 그래서 대신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인 NH 마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썰적 당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으면 합격! 그렇게 탄생한 NH 마이 데이터는 자산 관리는 기본,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비법을 알려주고 머리 아픈 금융 일정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NH 마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돈의 누수는 NO 신용은 UP NH 마이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혹시 한소희 씨 아닌가요? 저는 누수노 신용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돈의 누수는 NO 신용은 UP NH 마이 데이터